오늘은 이겁니다 후훗 베이글 샌드 카라멜 피칸 GS에서 구매했구요 가격은 3900원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서 이번 신상도 기대가 되네요 베이글 반쪽에 크림치즈가 한가득 들어있는데 카라멜향이 진하게 나고 피칸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빵도 쫄깃하게 제가 좋아하는 식감입니다 빵이며 크림이며 너무 맛있는데 이 크기에 이 가격이면 다시 사먹을지는 돈 많은 돼지하고 싶다